이번 시간에는 뒤돌리기 키스를 제거하는 배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실행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확인 중이고요. 뒤돌리기 선택합니다. 뒤돌리기를 패턴별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패턴, 빨간색으로 표시된 번호가 대표적인 유형의 배치고요. 그 중에서도 번호가 빠른 것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1번, 1-2번, 1-3번, 1-4번 했는데요. 1-4번은 하단 당점으로 세게 끌어치지 않아도 무회전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쳐서 득점도 하고 다음 포지션도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1-6번 뒤돌리기 키스나는 전형적인 배치 중에 하나인데요.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키스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치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18 정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끌어치야 될 것입니다. 자, 끌어치는데 보통 2분의 1 두께로 끌어치려고 하겠죠? 하단 당점 4시 반, 2팁 정도에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끌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키스가 있죠. 그래서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얇게 치면 노란 공이 빨간 공을 직접 때리는 키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물음표 터치하시고 힌트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당구박사 스마트폰 당구교재를 구입하시면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해놓고 해설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 두께로 치면 키스가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로 치되 밀려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 사이로 빠지겠죠. 밀려서 길어지지 않도록 당점을 조금 내리고 내시 방향으로 당점을 조금 내리고 회전이 너무 많아도 여기서 회전이 너무 많아도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사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실패하지 않도록 회전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라고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이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번호가 써 있는데 흰공 1번일 때 노란공 1번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껍게 쳤기 때문에 노란공의 이동거리가 더 많죠. 노란공이 여기 있을 때 흰공은 이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키스를 낼 때는 흰공이 여기에 왔을 때 노란공도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키스가 나는데 두껍게 쳤기 때문에 노란공이 많이 이동을 했고 흰공은 적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스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해법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될 텐데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여기에는 4시방향 2팁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큐의 각도라든가 큐스피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인데요. 연습할 때 요령을 알려드리면 하단 당점으로 쳐서 직선의 형태에 가깝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득점이 안정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공이 휘어서 움직이면 조금 득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자세를 숙여서 치려고 준비를 했을 때 원쿠션 목표 지점에 보내는데 직선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당점이 어떠한 당점을 써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예측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키스를 제거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 배치는 제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쿠드롱 선수의 해법입니다. 첫 번째 챔피언이 될 때 실전 배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1-6번 배치가 이거였는데 빨간 공이 코너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날 텐데요. 이랬을 때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보십시오. 이렇게 키스를 내서 실패한 경험 초보자 분들에게는 많을 겁니다. 뒤돌리기 1-6번에서 빨간 공의 위치만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1-6번을 연습을 제대로 잘 해놓은 사람이라면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여기서 키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키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번은 4시 방향 투팁 두께는 8분의 5였는데 그랬을 때 빨간 공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조금 짧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내야 되니까 4시 방향 투팁이 아니라 2.5팁 정도로 회전을 더해서 쳐야 되겠죠. 또는 3시 방향 투팁으로 당점을 조금 올려서 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점을 올리는 방법은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키스와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당점은 올리지 않고 4시 방향 중하단 당점을 그대로 쓰되 회전만 3팁으로 더해서 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4시 방향 3팁 두께 8분의 5 이렇게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뒤돌리기에서 키스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뒤돌리기 1-1번 배치입니다.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여기에서 키스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를 빼기 위해서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두께를 치는 것인데요. 굳이 당점은 여기에 1시 반 투팁이라고 써있지만 2시여도 또는 3시여도 두께만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면 키스가 빠집니다. 이 배치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두께입니다. 그런데 뒤돌리기 1-6번 배치에서 키스를 빼는 방법은 두께만 8분의 5로 친다고 하면 키스는 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점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득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배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록을 했는데 이번 배치는 두께와 함께 당점까지도 조절해줘야 된다. 그래야 키스를 빼면서 득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배치를 잔을 연습해두면 뒤돌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실력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 가지 더 뒤돌리기 키스 빼는 테크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리기 키스가 나는 예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제시된 전형적인 키스나는 배치를 연습하면 그리고 응용 배치까지 연습을 해두면 조금씩 조금씩 키스에 대해서 개념이 잡힙니다. 초급자 여러분들이 쓰리쿠션을 칠 때 뒤돌리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이 키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키스가 나는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그게 자기 눈 또는 뇌에 각인이 되면서 키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키스를 제거하는 방법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키스를 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스가 있는 배치를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당구 실력이 착실하게 성장합니다. 나한테 연습하시면 시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정해진 배치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각인이 되면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되면서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돌리기 키스가 나는 전형적인 배치 그리고 빼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키스를 빼는 테크닉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 당구에 진심이라면